제가 슈퍼주니어의 은혁이, 윤호윤호, 빅뱅의 태양이, 김수현이 군에 들어온 남자 연예인들을 거의 90%를 다 치다 보니까 제일 뛰어난 연예인을 하나 봤어요. 바로 윤호의 강숙윤이라는 학생. 이 친구의 그 성실함과 내가 승윤이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승윤아. 훈련병 같은 2병 되고, 훈련병 같은 1병 되고, 훈련병 같은 3병 되고, 훈련병 같은 병장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입 같은 7급 되고, 신입 같은 5급 되면 정말 인생 성공할 겁니다. 이거 한번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냥 30분간에 세계 아미들이 만 명이 들어와서 폭파시켜버려가지고 손 깍지 끼고 있는 애가 제가 지민이, 훌륭한 아님 이 아님, 강숙윤이. 강숙윤이 정말 훌륭한 정도 아닙니다.